아이고 대웅아 그 아빠가 맨날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밥 먹으랬잖아 아 엄마가 해준 밥 못 먹겠어요 진짜 아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이 사람아 이게 나 이게 나야 아이 참 진짜 아이 누구세요? 석재야 나야 준수 컴퓨터공학과 동기 준수 준수가 우리 집에 웬일이지? 그러게요 어 준수야 들어와 띠용 아 석재 아휴 집이 자동문이네 이거 아휴 준수야 반갑다 아 석재야 그래그래 야 집 진짜 신기하다 우리 집은 최첨단 스마트하우스이기 때문에 모든 기기가 동작과 음성으로만 작동하고 있어 이야 너 전공 살렸구나 아휴 뭐야 대단하다 이 자식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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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그렇고 너 요즘에 방문판매한다며 아휴 먹고 살만하니? 아휴 그냥 불황이라서 아주 그냥 앞날이 깜깜하다 아휴 진짜 아이 참 어? 정돈이가 뭐야? 어 우리집에서는 깜깜하다 하면은 깜깜해지게 돼있어 어? 어 깜깜하다고 했잖아 자 태웅아 보여주자 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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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잠잠잠잠잠 우와 켜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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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내가 말했잖아 스마트하우스라고 우와 컨스텐도 우리집에 웬일이야 아 사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저 세라믹 밥솥이 새로 나왔거든 밥솥 야 민감한 네 아들 수험생이잖아 밥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하나 좀 사주라 아 밥맛없어 진짜 아니 진짜 또 힘을 힘을 태웅이는 오징어 아이고 대우야 대우야 또 또 또 또 대우야 또 또 또 날 돌려줘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돌아온다 어? 우와 내가 밥 먹으려 했잖아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고 우와 이 녀석이 진짜 쇽쇽 꺼져요 쇽쇽 꺼져요 너 뭐하는 아 아빠 전자레인지 왜 꺼요 진짜 이 녀석이 진짜 힘을 힘 때문에 쇽쇽 꺼져 쇽쇽 꺼져 쇽쇽 꺼져 이 녀석이 진짜 쇽쇽 꺼져 쇽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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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석이 지금 스마트하게 전자레인지 킥 끄고 있잖아 엄마가 해준 밥 진짜 못 먹겠어 나는 아 그러니까 우리회사 밥솥에서 이용을 하라니까 밥 못한 사람도 우리회사 밥솥에서 밥을 하면 밥에서 윤기가 쳐르르르르르르 잘나오는게 준수야 탄 냄새가 이렇게 나냐 병난로는 왜 켜고 그래 병난로? 누가 봐도 병난로 켜는 거 아니에요 아 누구야 병난로 청소하는데 누가 불 지 폈어 푸시맨이란 푸시맨 삶아야 돼 푸시맨이란 이 사람이야 내 와이프야 그 사람 내 와이프야 엄마 괜찮아요? 아유 죄송합니다 제 보드라구구만 아 어떡해 어떻게 내 얼굴 어떻게 푸시맨 됐어 아유 죄송해요 비호감 됐어 죄송해요 제수씨 죄송해요 뭐 제수씨 뭐하는거야 지금? 아 이런 깔끔한 여자 같으니라고 집안에 있는 방향제를 킨거야 방향제? 아유 냄새 좋다 한 냄새가 주동을 해서 방향제를 틀었답니다 야 석재야 제수씨 생각해서라도 우리 밥솥 좀 사주라 좀 어? 아니 밥솥이랑 지금 얼굴 탄거랑 무슨 상관이야 좀 사줘 다른거라도 좀 사주라 우리 회사에 제품 많거든 다른거라도 좀 사주라 제반 좀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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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니 필요한거 없어요 어머니 지금 뭐 또 사시는건가?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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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 안빠져 이렇게 하면 조금 빠질려나? 어머니 그러다 제가 전동벨트마사지기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! 보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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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자! 사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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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! 왜! 쪼쪼쪼쪼! 아유! 나 영양제 한 입만! 한! 야 인마 너 영양제 좀 사드려라! 잘 사는 놈이야! 벨트 마사지기 켜신거야! 벨트 마사지기! 아! 잘하시네! 아헤이 좋네! 이야! 잘하시네! 잘하시네!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거! 우리집에서는 함부로 손가락을 내밀면 안돼! 왜? 손가락 개수만큼 강도가 세지게 되어있거든 아 그래? 조심해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야 아무튼 밥솥 좀 사줘 어? 야 그럼 내가 사은품 2개 줄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좋았다! 3개월 무이자! 아니 뭐야! 내가 말하고 있잖아! 내가 말하고 있잖아! 5만원 가깍게! 아니 5만원이 뭐야! 7만원 7만원 7만원! 야! 더 이상 하지 마! 더 이상 하지 마!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지! 나도 먹고 살고 죽겠어! 야! 진짜 더 이상 하지 마! 무슨 소리 하는거! 야! 어머니 왜! 어머니 왜! 너 내가 손가락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! 안 했어! 했어! 안 했어! 했어! 그래!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가! 할머니 괜찮아요? 나 먼저 간 영감 봤어 아이 참! 할머니 좀 보셨어요 여러분! 큰일날 보였어 할머니 참! 아이고 애미야! 거 산산물 좀 가져와 다 먹었는데 약탕기로 새로 다려야돼요! 그래 그래 약탕기 우리 회사 했던 약탕기 또 기가 막히기도 하다 정신당한거 아니야? 지금 우리 어머니 다쳤잖아 지금! 그래 그래 야 빨리 약탕기 준비해! 약탕기 켜! 빨리 켜! 빨리 켜! 잘못한거잖아 지금! 이거 하면 약탕기 사줍니다! 자 약탕기물 내려! 내려! 빨리 내려! 자 약탕기물 내려! 빠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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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겠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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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